4. 머리로 아는 것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관찰한 바로서는 동양 사람들은 머리로 무엇을 알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데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는 경향이 많다. 반면 서양의 선진국 사람들은 머리로 알면 그것을 실천해서 그 진미를 맛보고 또 고차원적 생활을 누리며 살려는 의욕과 노력이 강렬하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보다도 오히려 영격 수준에서 나타나는 경향일 것이다. 그래서 영격이 높아질수록 진리의 탐구와 그 실천에 관한 의욕이 점점 강렬해진다. 그러면 왜 머리로만 알면 정말 아는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인지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는데 그 내용대로 무엇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되어서 생애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그 인지 내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머리로 무엇을 안다는 사실은 그 인지의 내용이 두뇌, 즉 육신의 차원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한 생애를 마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육신에 기억된, 각인된 기억은 육신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이므로 그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기억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지식을 새로이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인지의 내용을 계속 생활에서 실천해서 재능 수준으로까지 지신에 동화시키게 되면 그 인지 내용은 육신 차원의 기억이 아니라 지신 차원의 구조적 변질이 일어나게 되므로 생애를 거듭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된다. 그러면 왜 머리로 알고도 실천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원래 자연의 이치는 무엇을 확실하게 알면 자연적으로 실천하고 싶고 또 실천되는 것이 자연현상인데 무엇을 머리로 알고도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내용을 완전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동양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분석해보면 학교 교육 자체가 비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교육을 받아서 얻은 지식이 흔히 진학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하던가 또는 타인과의 대화상에서 자신의 거치레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도의 생활을 목적으로 배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 내용 자체가 확실한 진리에 접근하고 잊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가 대학 강단에서 가끔 학생들에게 아주 쉬운 상식 문제 정도의 내용에 관해서 그 확실한 정의를 말해보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현재의 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각성해야 될 것이다.